그게 뭐지? 얘는 왜 아내로 오는거지? 엄마 나 알겠어 왜냐면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몸이 빨라서 그렇게 돌릴 때마다 점점 없어지잖아 왜냐면 뭔지 알아 왜냐면 새가 여기로 와서 저기에 들어가서 빨리 돌리면 빨리 쫓아가서 빨리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는거 맞아 이거 언제 해봤어 걷고 가 빨리하니까 새가 새장에 들어가 보이지 응 왜 새장에 들어가는거지? 착시효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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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